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명대의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을 발의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야단들이 일제히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탄핵 국면에 들어간 것은 이들이 공식적으로 탄핵을 거론했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도 탄핵 이야기를 꺼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결정문을 정청리학권에 읽으면서 그래서 토요일날 대대적으로 탄핵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사회시민단체가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이재명도 깨어있는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도로 기획되고 의도된 거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 같은 이런 범법자들이 감옥에 안 가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거나 탄핵 국면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궁지에 몰아놓고 타협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다니까. 그렇게 되면 법관들도 저들에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최상변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특검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패스트트랙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공수처에서 수사 도중에 특검을 꺼냈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거기 특검도 바로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바로 지명을 해야 되는 이런 구도입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 수사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VIP 경로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 대통령이 최상변 사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경로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로 그러니까 대통령에 걸려있는 프레임이 많습니다.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의 신동욱 당선인 자 이 SBS 앵커 하다가 TV조선 앵커 를 오랫동안 했던 신동욱 당선이 아니 대통령은 경로하면 안 되나 하고 아주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자 대통령이 왜 경로하면 안 되는가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된다. 경로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대통령이 뻑하면 술을 먹더라. 화를 내더라. 대통령이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하더라. 뭐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에 관련해서 이렇게 특정한 이미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는 체력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여권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자 신동욱 당선인이 여기 핵심을 바로 찔렀습니다. 자 국가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한 것을 두고 경로설이라고 포장해서 직검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 VIP 경로설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경로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대통령이든 조그마한 조직이든 거기에 어떤 방향과 맞지 않으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했다고 그게 바로 대통령이 치시고 그게 바로 우르르르 따라가지고 조작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실수로 말하자면 사고가 났는데 얻어져지 않는 그러면서도 8명이나 밑에 있는 부사관부터 해서 저 위에 있는 사단전까지 살인미수 말하자면 이런 말하자면 얻어치않게 이런 사람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구속한다면 누가 앞으로 사단장을 할 것이며 누가 지휘부에 있을 것인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VIP 경로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화를 잘 내신다. 이른바 불통스레 기반을 둔 얘기다. 이렇게 신동욱 당선시는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10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실에 기반을 둬서 말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따져버릴 문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특히나 대통령은 국권의 통수권자이기도 한데 그러면 국권 관련해서 이렇게 구조활동을 나갔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그러면 그 라인인 사람 전부 다 처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된지. 그것 때문에 지금 했나 안 했나. 그래서 지금 대통령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걸 보면 너무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운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는 분야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책임자든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신동욱 당선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정치가 장기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 거기에 지금 신동욱 당선이 나서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이렇게 온갖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경로했다. 말을 했다. 바지를 어떻게 입는다. 태도가 어떻다. 스타일이 어떻다. 말투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법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역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재명이 지금 경로정도가 아니라 교묘하게 당을 자기 개인정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을 내치거나 할 때 그거 보면 정말 공적과 술수에 능하다 하는데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언론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은 공적도 잘하고 술수도 잘하고 뒤집어버리기도 잘하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잘한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법 방해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이런데. 자 이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근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줄리라고 했다가 성령을 했다고 했다가 뭐 몰카를 했다가 온갖 걸 다 동원해가지고 말하자면 공작성, 폄훼 또는 비하 이런 걸 여러 번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공격하고 있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뭐 주사를 맞았다. 수술을 했다. 미래를 즐겼다. 대통령이 통치 방향과 방식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걸 만들고 탄핵을 했던 세력들이 지금 그것도 하려고 한 것 아닐까. 이런 게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언론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딱 따라서 그래서 야당은 거기에서 대통령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 자 이거야말로 이 가짜 조작 또 왜곡하는 이 언론과 그리고 말하자면 야당 세력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단축적으로 보여준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같은 날 조혜진, 삼선 조혜진 의원은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 정치. 이것은 행정 과정의 왜곡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선의 조혜진보다는 이제 초선 이 신동호 의원이 더 명확한 관련된 이해를 하고 있고 야당과 여당의 관계. 지금 민주당의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조혜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감정 개입 없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면 이 사안이 전혀 이슈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니까 그게 역작용으로 지금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격노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혜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서 격노 운운하는 일이 다시 두 번 다시 보도되거나 시중에 오로로 내린 일이 없도록 회의석상에서 물론이고 개인적인 업무 대화에서도 불필요한 감정 표출이 없도록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혜진 같은 이유가 누구냐면 자파들이 잘 이용해 먹고 있는 자파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거는 극우다 하면 그래 저건 극우야. 자 5.18 거기는 반드시 가야 돼. 임을 향한 행진국 노력을 불러라 하면 불러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 요소에 참패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할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파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여당의 자기 지역의 3선, 2선, 3선 텃밭에서 곱게 자라보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공추만 받으면 당선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제대로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동욱 당선인, 이렇게 지금 김민전 당선인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 이제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 핵심을 짚어내는 사람들. 싸우라고 돌멩이를 들고 폭언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 방송에 출연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장대방의 문제가 뭔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제히 탄핵을 하자고 와 나서고 있는데 여기는 무덤덤하게 표정을 짚고 있는 국민의힘은 무덤덤하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대대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놔 놓고 전체적으로 지금 자파 매체들이 탄핵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지금 한동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아니다. 서로 싸우고 있고 다음에 당대표로 누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임진열한테 조선에서는 사색당파로 남인, 북인, 서인 그때 노론, 소론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지금 외군은 총을 들고 조선을 쳐들어오기에 준비하고 있는 딱 그때 심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질이 멸멸한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바로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의힘을 바로 잡고 거꾸로 지금 민주당에서 압성을 해놔 놓고 지금 당원 대의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추미애가 떨어진 걸 넣었고 이걸 다시 또 자기 이재명은 자기 당 중심으로 또 모으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 마음대로 가야지 당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제도도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당원국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은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김민전이나 신동욱 이런 사람같이 이번에 초선들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